아우, 이게 정말 잘 말리려나. 이게 움푹 파져서 많이 해도 그냥 안에 계란치처럼 다 모여가지고. 그러면 세연아, 우리 저거 들어서 쥡 재료 다 됐거든. 하나, 둘, 셋. 됐다. 자, 육수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맛있겠다. 정말 하늘을 뭍히는 거야? 대단하다, 소담이. 많이 해봤네, 많이 해봤어.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. 아유, 우리 소담이 장하네. 진짜 대단하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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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건주기만 잘 걷으면 끝이야. 맛있겠지? 다 익었어, 다 익었어. 이렇게 불이 오래 있잖아. 다 익었어, 그럼, 그럼. 됐어, 됐어, 됐어. 좋아, 좋아, 좋아. 훌륭해. 수련아. 대단하다. 너무 크지 않아? 대단하다, 이 정도는 돼야지. 먹음직스러워요? 그럼. 이 정도는 돼야지, 이 정도. 언니, 너무 굉장하지?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지? 우리 소담이 진짜 잘하네. 그럼 이제 두부 치면 되죠, 선배님. 두부 쓸어야 되겠다. 언니, 쓸어놨어? 안 쓸었어. 이제 쓰려고 지금 생각났어. 하... 선배님 근데 손이 뜨거워지셨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만 부쳐도 되겠죠? 더 노릇노릇하게 구울까요? 충분해 충분해 이제 팬에 더 이상 할 거 없지? 어, 팬 내리려고 같이 내려요 같이 오, 근사하다 근데 한참 끓여야 되겠다 뚜껑 닫아야지 나 소금 조금 간 미리 해 놓으려고 죽, 죽 간? 어 20명 먹겠네 아직도 들어갈 애들이 더 있어 어 저 소세지하고 파 들어가야 돼 좀 팔팔 끓을 때까지 하나, 둘, 셋 하나 육수만 부르면 될까? 하, 육수를 조금 맛있을 것 같아 휴 국자가 또 설거지하러 갔어? 국자? 국자 여기 있어 언니 어 그거 뭐 뭐 어떤 거 언니? 이거 막대기 오징어 먹물죽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어우 진짜 팥죽 색깔이 나네 맛있겠다 일단 소화가 굉장히 잘 될 거 같아 아 괜찮다 맛있을 거였지? 다 됐지 이제? 되게 건강해 보인다 언니 그치? 우리 맛있을 거 같아 좋은 채소들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통에다가 파사도 아 두부 진짜 맛있겠다 어 근데 두부를 많이 못했네 남편이 말고 다 떠야지 진짜 되게 건강해 보여요 색깔 너무 예쁘지? 네 트렌디한 색깔이야 요즘 언니 팥 진짜 잘 쓸었다 팥? 어 예술인데? 달인이야 달인 달인인데 진짜 그다음에 케첩 위에다가 살살 뿌려주세요 예쁘게 어? 어? 아니야 좋았어 다시 말 뻔했네 아 근사하다 주기 생각보다 비주얼이 괜찮아 그러니까 회색빛인데 예쁘지 않아? 예쁜 회색빛이야 좀 싱거울 수 있어 좀 싱거울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괜찮은 싱거우도 국도 있고 케첩도 있고 반찬도 있고 아니 진짜 맛있어 으깨 야악 기가 막힌다 진짜 말도 안되 말도 안 돼 또 말도 안 돼 기가 막힌다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맛있어 아무도 안 믿고 우리가 연기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정말 진짜 맛있는데 저희가 매 끼 너무 맛있어. 말도 안 돼, 진짜. 이거는 진짜 너무 건강해. 와, 너무 맛있다. 와, 브로콜리. 야, 아웃국 어제보다 더 물어놔서. 역시 국찌개는 한 번 더 데워 먹어야 돼. 데워 먹어야 돼. 이거 좀 먹어보자. 그러니까 소담이 간 거죠. 야, 이 안에 실한 거 봐. 안에까지 너무 잘 익었어. 소담이 이거 얼마에 팔 거야? 얼마면 팔겠니? 그치, 언니? 맛있다. 안에까지 너무 잘 익었어. 맛있어. 내용물들을 너무 잘 넣어주셨는데. 양파가 씹히는 게 더 낫다. 네, 계란말에 양파 꼭 들어가서. 아주 적당하게 잘 썰었어. 잘 썰어서? 식감이 좋네. 맞다. 보들보들해. 응. 그치. 이 숙성이 돼서 양념장이 대박인데? 찐덕찐덕해졌어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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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두부도 고소한데 양념장이 숙성이 돼서. 양념장이에요. 두께감이 있어서 두부가. 맛있어. 진짜 그때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한 입에 안 들어가겠다. 맛있다. 맛있다. 난 콩이 이렇게 맛있니? 콩 맛있게. 콩이 지금. 딱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조립원 같다. 어. 이거 딱 씻어서 버리고. 이렇게 바로바로 안 하면 일이 너무 커져서. 언니 도마 씻었지? 발 조심하세요 아이 선배님 막 보셔도 돼요 아니 아니 사랑을 잘하네 며칠이 쓴 사람 같아 벌써 많아 적응을 다 해가지고 더 해야 되나? 커피 우유 색 정도 나와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커피 우유 색? 그럼 조금 더 해야 되네 아 그러면 우리 물을 또 끓여야 되네 아 맞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숯 몇 개 빼다가 화로에다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? 이거 계속 써야 되잖아 불도 좀 살려놓고 이리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살려놔야 돼 꺼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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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식용유주 어머 식용유주 뿌려요 여기다가 대박 어머 어머 살아났어 불이 아 비밀이에요 비밀? 이제 되지 않아? 아 드디어 일단 여기다 올려서 일단 여기다 올려서 여기다 올려서 뭘 해도 비쥬얼이 좋아서 뭘 해도 비쥬얼이 좋아서 뭘 해도 비쥬얼이 좋아서 우와 진짜 맛있겠다 6단으로 하자 근데 계란이 빵 6개까지 안 될 것 같아 계란이 부족해 계란이 부족해 우리 이게 다거든 우리 이게 다거든 어 이거 아까운데 하나 더 해보자 탈탈 떨었어 다 이거 근데 언니 또 그거 냉기면 뭐 할 거야? 그치? 계란 있는 거 다 한 거야 아 그래? 냉동실에 넣으면 먹을 수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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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지마 버릴게요 그럼 응 그거 어떻게 아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까워 흙 많이 묻었니? 털어 많이 안 묻었는데 털어먹을까? 여기만 살짝만 아 그래? 모서리만 좀 묻었어 이거 내가 먹을게 이거 이쪽에 있는 거 내가 먹을게 아니 아니에요 찍어 언니 응? 많이 해본 솜씨인데 어느 동네 아낙네야? 야 이거를 루쿵에 간다 이거지?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갈리는 거야 이게? 어 얘네 진짜 오 신기하다 나라야 나라야 이왕이면 여기다 놓고 썰어 괜히 다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잘라도 되겠다 다듬 십자가 안 해도 되겠어 네 너무 잘 구웠네 나라야 이왕이면 여기다 놓고 썰어 슬슬슬슬 부어줘 정성이다 진짜 어머 아이고 이뻐라 드디어 첫 끼 먹는 거예요 저 이거 그러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가져가서 먹을게 아 딸기템 해야 되겠어 딸기 달아 내가 설탕을 너무 조금씩 줬다 언니 단 거 싫어해가지고 이걸 다섯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먹어봐야 돼 그치 어 커피 예술이다 맛있어? 응 빵 냄새가 너무 좋아 맛있어 딸기는 없어도 맛있어 너무 맛있다 한 번만 언니가 소스를 잘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? 다행히 신한수였어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더 맛있었어 음 그렇구나 시원하네 맛있다 이거 겨자 너무 맛있어 응 소담이가 이거 하자 그랬어 너무 잘했다 겨자 적게 하자 응 향이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향이 워낙 좋으니까 배고픈지 몰랐네 지금 몇 시야? 3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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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점점 2시에 끝날 수도 있었을 뻔했어 새벽 2시에 그날부터는 제가 착착착착착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이런거 착착착착 언니의 힘 더 힘들어 언니 언니꺼 진짜? 응 도움드리니까 다행이다 여기서 지켜봤는데 다들 자기를 각자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척척 너무 멋있어 멋있어? 응 멋있어 좋아해 별개도 멋있다 진짜 멋있어 언니 우리 밭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 응 다 먹어 네 난 다 먹었어 다 먹을 거예요 치우고 바로 나가 네 근데 커피 음미할 시간은 있죠? 그럼 언니 한 마디를 너무 흔들리지 마 언니 여유를 가지고 먹을 건 다 먹자 커피도 꿀꺽꺽꺽먹어야 맛있어 뭐야 아니